버츄얼 박스를 설치해서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웹브라우저 검색창에 windows 10 iso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microsoft.com에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한 다음, 화면을 밑으로 조금 내려서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windows 10 설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통지 및 사용조건이 나오면 동의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작업 선택에서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항목을 선택한 다음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대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할 미디어는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돼서 iso 파일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바타면이나 찾기 쉬운 폴더에 저장합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바타면의 windows iso 파일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자 이제 파일은 준비가 됐으니까 버츄얼 박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검색창 탭을 열어서 버츄얼 박스라고 입력 후 엔터를 치면 오라클 버츄얼 박스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 요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indows 호스트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클릭 저장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usb 2.0 3.0 장치 그외 mvme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확장팩 확장팩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버츄얼 박스 설치 파일을 클릭을 해서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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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누 입니다. 인스톨을 자 피니쉬를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버츄얼 박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윈도우즈를 새로 만들겁니다. 새로 만들기 여기 버전의 윈도우즈 10 64bit 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윈도우즈 10 로 하겠습니다. 다음 윈도우즈 10은 4096 메모리가 있어야 제대로 동작합니다. 다음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 자 만들기를 하는데 여기 동적할당이 있고 고정 크기가 있습니다. 동적할당은 처음에 만들어진 크기는 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약간 내리구요 고정 크기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를 50gb 자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윈도 50gb 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동적할당으로 만들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적게 나옵니다. PC가 성능이 좀 보통 수준이라 그러면 고정 크기로 만드시고 성능이 빠르다 싶으면 동적할당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 50gb 50gb 추천하는 그대로 만들기 자 이제 윈도우 10을 만들기 위한 가상 하드웨어 기본 설정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면 시스템 메모리 4기가로 설정이 났고 부팅 순서는 플로피 필요 없으니까 체크 뺍니다 그 다음에 가속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놔두시구요 이 프로세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 이 바에 가면은 잘못된 설정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잘못된 설정 그래서 안 넘어가게끔 자 이렇게 만들고 디스플레이 여기 밑에 보면 3차원 가속 사용하기를 누르면 여기 메모리가 클릭을 하면 2호륙으로 바뀌죠 여기서 더 많이 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메모리 할당을 자 시작 버튼 눌러서 윈도우 10 설치할 가상 머신을 켜는 겁니다 윈도우 10 ISO 파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디스크 이미지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 눌러서 이거 있죠 윈도우 ISO 윈도우 ISO를 선택된 상태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금 설치를 누르고 제품키가 없음을 선택을 하면 설치할 운영체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프로그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동의함을 누른 다음에 다음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자 이제 설치 프로그래밍이 알아서 윈도우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걸 다시 시작 버튼 눌러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윈도우 G가 한번 재부팅되고 나머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되어있죠 예 누르고 올바른 자판 예 건너뛰기 개인용 설정 다음 자 중요한 설정이 남았습니다 오프라인 계정 왼쪽 아래 오프라인 계정을 선택해서 MSN 아이디가 없어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한된 환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름을 쓰고 다음 버튼 아무는 필요 없으니까 다음 자 예 누르고 수락 예 수락 비수 수락 예 수락 예 수락 예 수락 요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건너뛰기 자 윈도우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고 싶습니다 컴퓨터 아이콘이나 유저 아이콘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개인 설정을 누른 다음 테마를 누릅니다 테마 누르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관련 설정 중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문서와 컴퓨터 아이콘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내 PC와 유저 항목이 생겼죠